저 발가락도 뭐야? 개만해. 우와, 미쳤다. 난 오늘 주말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. 파이팅. 나도 촬영하려고 촬영했는데, 지금. 싫어요, 둘이서 지내줄고 하라고요. 아니. 너 혼자 가? 어, 나 할게. 야, 둘이. 야, 안녕하겠다. 아니지? 나 혼자 갈게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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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막아. 몰라. 근데 여기서 왜 술 냄새가 나지? 뭐야 이거? 우와, 이거 이쁘다. 색감은 너무 좋은데. 우와, 이거 이쁘다. 핸발 없어? 응. 너. 어? 아니면은 너 친구들 여기 부르는 거야? 둘이 끼칠어서 그러는 거야? 아니, 둘이 끼치는 게 아니라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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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어색한 게 아니라. 어? 뭐? 뭐? 그럼 술 먹자. 아니. 짠. 열쇠의 동생은 어떻게 보여? 내가 12살 부은 기분인데. 난 또 다르긴 하지. 왜? 몰라. 뭐 할까? 누가 누구한테? 누가 누구한테? 근데 나는 술 안 맞았으면 좋겠어. 누가? 내가? 왜? 안 맞을 때가 더 좋은 사람 같아. 먹을 땐 어떤데? 먹을 때? 좀 좋은 사람. 마시면 약간 흑화하는 것 같아. 제이 님과 같은 느낌? 호나 흑화하는 느낌이야. 노력하면 되지 뭐. 좋은 사람 되고 올게. 그냥 깜빡. 술 마셔. 응. 영어 볼까? 나 사실 영어 보는 거 안 좋아하던데. 무서운 거 보는 건 좋아. 어? 무서워 볼래? 그래. 근데 너. 막 무섭다 핀 걸로 나한테 붙으면 안 돼. 아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하는 소리야. 나 봉표 형아 겁나 잘 봐. 아 그래? 봉표 형아만 봐 영화 안 가서. 그래? 많이 나와. 나. 그거 왜 가져와? 너는 왜? 고추 덮으면 되지 그거 왜 가져와? 어? 아 그래? 같이 덮나? 아니 이불이 겁나 커 생각보다. 저희한테 가도 다 덮어질걸? 그래? 아 너무 야하잖아. 뭐야 안돼. 아니 붙지 말고 좀 왜 이렇게 가까이 와. 아. 아니 이불을 덮으려면 붙어야 돼. 아 이따. 아 곤잠입니다 곤잠 볼래? 아. 곤잠 개쫄리는데 볼라니까? 아 개무서워. 아 개무서워. 뭐야? 아 안 보면 안 돼? 나 개무서운데? 아 나 못 봐했어. 나 곤잠만 보자. 나 곤잠 봐. 잘 본다며. 개무서워 진짜. 책임져. 뭘 책임져.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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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개 짜증나. 아 개무서워. 방금 진짜 불안치고. 범죄자 온 줄 알았어. 범죄자. 와 놀라운게. 진짜 놀라면서 말을 빨리 하는구나. 아 레전드가. 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놀려? 아 진짜 하지마. 아 진짜 하지마. 아 진짜 하지마. 청약은 몸에 떨어져 있는 거야. 알았어 알았어. 왜 이렇게 항상. 왜 이렇게 저 여기로 와서 좀 주면 가. 나 무서웠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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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미리 세팅해놓은 상태입니다. 처음에 앞서 암송 순서를 간략히 설명해. 뭐야? 아 나 그만 보고 싶어 진짜 진심아. 아니. 아니 그만 보고 싶어. 봐봐 봐봐. 봐봐 봐봐. 남자봐 남자봐. 나 진짜 무서웠어. 나 오늘 잠시 밤을 못 살 것 같아서. 나 이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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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전. 이거 어떻게 살까. 야 이거 왜 갑자기 안 먹어? 하지마. 아 진짜 무서웠어. 아 진짜 무서웠어. 아 진짜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. 아 진짜 개무소. 아 진짜 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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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마. 아 진짜 그만 볼래. 그래서 폐쇄이. 뭐야. 아 개 시끄러워. 아 개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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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무소. 아 나 이제 폐쇄가 잘못 날 거야. 아 그만해야겠다. 폐쇄 어디였지? 아 정신사 나. 왜 웃고 있어? 그렇게 이상한 벽떼 같은 눈빛이세요? 귀엽다 너. 아 목 더 쉴 것 같아. 소리 겁나 질러가지고. 이게. 하지마. 모르겠어. 여러분 술 마시면서 보는 것 같아. 어떤데. 야 이러니까 우리 연인 같다. 그런거 있잖아. 크리스마스날 어디 안나가고. 집 데이트 한가? 어. 왜 거기 있어? 어? 왜 거기 있어? 어 뭐야. 아 나 핸드폰 한다고. 내가 너무 프라이버시가 없어. 아 개무소 개무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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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문 접근한게 없네. 아니 뭐 내가 들어가냐. 아니 뭐 내가 들어가냐. 아니 아니 아니. 아니 내가 들어가냐고. 아니 내가 무섭냐. 나. 아 그럼 뭐지 ona. 다시 Kom기가 많이 흥 тем, 둘 다 못해. 아 저 adam이 그 동이나 Haz순의 정서를 포함하네. 하지마. 아니 하지마. 아니 하지마. 아 뭐해아 써 Deutsch아. 하지마. 아 알겠어 알겠어. 아 어디가 어디가. 아 어디 가 어디 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. 아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. 진짜 사는 거 같아 바로 저 자리 봐 귀신이 그 자리 어? 그 맛있다 맛있지? 계란 찌르도 있어 자기야 야야 다 흘렸잖아 짜잔 됐지? 좋지? 나 좋아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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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내가 플로팅해서 플로팅 못 하려야 돼 응? 아니? 난 너보다 10년을 더 살았어 거기서 왜 이렇게 겁나 아저씨 같다 뭐해 근데 10점만 쪼도 몇 절이라 생각해 본인이? 나와? 응 진짜 5점? 평균치를 하는 거 같아 그냥 겸손 이런 게 아니라 왜? 나는 내 단점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커버하려는 노력들이 있어 넌 10점 만점에 네가 몇 절 된 거야? 7 고평가 안 해줘야 돼 난 내 얼굴이 좋아 내가 추구하는 미가 나야 화려하게 생긴 사람 좋아해 화려하게 응 나와봐 그럼 사람성 인간성은? 음.. 1점을 되는 거 같은데 인간성 몇 절 한 거 같은데 2점 특권하고 되게 잘생겼어 아 나? 나 말하는 거야? 뭔데? 장난하지 말고 잘하다가 왜 그래 맨날 술 다 마셨어? 자길래? 뭔 소리야? 그냥 잔다는 소리를 부르면 돼 무슨 소리야 어? 잠을 잔다고? 아니 모르잖아 그러기엔 너무 술 많아 마시러 하면 되지 마시러 하면 되지 마시러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잔다고 해 아 왜 진짜 찐으로 서운해 아니 저거 했잖아 아아 알겠어 네 흠 찰떡네 왜 치우는 게 뿌듯하지? 정말 개 감동받아 아 진짜 안 치우는 거거든 절대 여기 근데 왜 와서 설거지 하러 온 거야? 아니 아니 그냥 너 와서 온 거지 너 따라 한 거 있어 담당? 어 어 어? 어 씻을 거야? 응 도와줘 아니 뭐 수건이라도 야 맞다 수건이 진짜 깜짝이야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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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잔다 파이팅 굿나잇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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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아 자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짜증나게 하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왜 왜 왜 아 아 아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